자, 이름이 어떻게 되지? 이영희요. 아저씨가 이렇게 보자고 한 이유는 영희 너도 대략은 알고 있겠지만 경민이 신종됐다. 얘들도 다 그러고 네가 끝까지 경민이랑 같이 있었던 것 같네. 어제 그 친구 가방하고 지금 가방이 발견된 지점에 따님 무게 맞춰가지고 가상의 추를 떨어뜨렸거든요. 경민이가 너 좋다고 고백했잖아. 근데 네가 진짜면 죽어버려 죽을 수 있냐고 그랬잖아. 나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야? 확인하려고 해. 죽을 용기도 없는 년이 어디 숨어서 실실 쪼개고 있어. 모르면 지옥하지 마. 네가 경민이 그렇게 만든 거야? 내가 먼저 죽은 걸. 너 지금 돌이켜보니까 경민이한테 뭐 미안하거나 걸리는 거 있어. 날 진술을 좀 수정하고 싶어요. 다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. 경민이 죽었다는 게 믿어지세요? 자,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던 친구가 돌아왔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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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